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마흔 다섯번째 강도다리 입니다. 이게 강도다리가 아니고 강 리버라는 뜻이에요. 도다리. 어제까지 했던 넙지 두개와는 달리 같이 플라운더라고 불리우긴 하지만 이거는 넙지꺼가 아니고 가자미가 입니다. 그러니까 더 빛다고 맛도 좋겠죠. 이게 강에서도 서식을 한다고 해서 강도다리라는 말이 붙었고요. 이거는 강 바닥에 있는 가자미 그러니까 강도다리의 모습입니다. 거의 구별이 안되죠. 학명은 일단 속이 다르죠. 플라티티스 스텔라토스. 플라티티티스가 무슨 뜻인지 라틴어를 이게 원래 학명이 라틴어잖아요. 찾아봤는데 번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번역은 모르겠고요. 스텔라토스는 스텔라가 무슨 뜻인지 아실 테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플런더 스텔라티처럼 별이 빛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은 이 눈 쪽에 원래 넙지나 가자미가 어릴 때는 눈이 양쪽에 있다가 한쪽 강 바닥에 주로 있기 때문에 바닥이나 바닥 아닌 쪽으로 이렇게 눈이 몰려오잖아요. 눈 쪽에 별처럼 비늘이 생겼다고 해서 스텔라티 플런더 혹은 항명에서도 보신 것처럼 스텔라토스가 보셨습니다. 강이나 바다, 온대 지역에서 살고요. 강이나 바다의 진흙, 모래 혹은 자갈라 바닥에서 소식하고 이게 번역이 제가 번역한 게 아니에요. 강도다리가.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도 있기 때문이죠. 북태평양 근해 해역하고 강. 그래서 이런 데 소식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게 비싸잖아요. 밖도 좋고. 그래서 담수나 육상양식도 지금 연구 중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영어 통명은 러프 자켓, 그레이트 플런더, 캘리포니아 플런더, 다이아몬드 백, 에머리 윌, 에머리 플런더, 그라인드 스톤, 샌드 페이퍼 플런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글로는 강에도 소식한다고 해서 강도달입니다. 길이는 91cm까지 자라는데 이렇게까지 자라지는 않고요. 무게도 20 파운드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치어죠. 등지너미하고 뒷지너미에 있는 흑색 혹은 백색이 주황색 바가 특징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등지너미잖아요. 뒷지너미가 이거고 여기에 이제 주황색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작은 별명이 판이나 결절로 변형된 비늘이 이 눈 쪽에 있고요. 눈은 눈 쪽은 흑색이나 진가색이고 반대쪽은 당연히 하얀색, 크림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눈은 이게 뭐 도다리는 왼쪽, 넓치는 오른쪽 이런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가늘고 뾰족한 머리하고 타원형 몸체 그리고 눈은 오른쪽 혹은 왼쪽에 몰려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눈 위치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주황색 바 등지너미와 뒷지너미에 있는 주황색 바 여기도 주황색 바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어는 프랑크톤이나 해조로 갑각류를 먹고 성어는 조개나 물고기까지 먹는다고 그래요. 이게 뭐 식용이나 낚시로 인기가 있어서 맛이 좋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껍질이 겉으로 벗기기가 좀 어렵대요. 지방질이 두껍기도 하고 산란은 25길. 25길이라는 건 한 키 그러니까 25키 정도죠. 그러니까 살 한 키가 1.6m라고 하면 1.6 곱하기 25니까 대충 몇 미터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회로 도다리 회 맛있죠. 혹은 말리거나 절이거나 통조림으로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587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해주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